저는 길치질을 엄청 굽거든요 자, 에피소드 1 새로운 날 가보죠 샤우팅이 있을까요? 과연 이 무선 게임이 아닌데? 과연 있을까? 설마... 당신의 선택과 결정은 게임 스트레이 어떻게 영향을... 뭐라 그랬어? 영향을 준 데 안 준 데? 영향을 준 데 안 준 데?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나 못 봤어 채팅창 읽느라고 영향을 준 데? 내 선택이? 여러분 게임 볼륨이나 마이크 볼륨 어때요? 조화롭나요? 워킹 데드 한국어로 하는 거 귀엽네 영향을 준다고요? 에피소드 1 새로운 날 자, 이제 게임 볼륨과 저의 마이크 볼륨은 어떤가요 여러분? 조화롭나요? 솔빈님 안녕하세요? 화이님 안녕하세요? 어, 일단 한글 번역 이 분들이 하셨고요 작가 뭐 이렇게 나오네요 할아버지 뭐 이제 수송 되는 거 오겠죠? 어디로 범죄자가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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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놈이 말이야?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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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이 할아버지 말고 자막이 안나오냐? 잠깐만 야 잠깐만 눈 미러 이렇게 바라보세요 오 이런거 다 나와요 지금 밑에 백미러 이런거 다 나오는데 여기 뭐 측면도로 이런거 다 자막 해놓고서는 왜 이 할아버지 말고 안나오냐? 오케이 일단 봅시다 메..메이컨..뭐야 어우 씨X 어떻게 이거 아아이..아..쟓됐다 아이씨..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초반스토리는 제가 어느정도 알아요 초반스토리는 봐봐요 지금 막 경찰이 지나가구요 이 아저씨는 수송하면서 얘랑 얘기를 하는거에요 경찰관이 얘가 범죄인데 얘가 약간 의심받고 의심받고 수송되는 그런 범죄자구요 이 사람은 얘가 의심받는줄 아는거죠 그니까 진짜 범인이 아닌거 아는데 일단 수송하고 있는거에요 옵션 들어갔구나 옵션 들어갔구나 내가 병신이었습니다 제가 병신이었어요 제가 병신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병신이었어요 할아버지 말해봐요 예 그렇죠 이래였죠 다시 합시다 다시합시다 아..대니..다시합시다 여러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예앤병 아..시..말.. 다시합시다 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예앤병 아!!어이가 없어가지고 옵션같을때 아..이게게임..마이크 볼륨이 좀 작아요 여러분 어때요? 마이크 볼륨 작다 그랬죠? 요거 게임 볼륨은 좀만 줄입시다. 여러분이 볼륨 올리시고요. 제가 게임 볼륨은 좀 낮춰드릴게요. 한 개씩만요. 전 짜니까요. 쟤 등이 또 어리빠릿 같네. 그럴 수도 있지. 마이크 괜찮아요? 아 괜찮다잖아! 그럼 다시 올릴 거야. 오디오. 오디오 빵빵하게 좋아. 갑시다! 갑시다 여러분. 아... 아 진짜 김치전 구웠네. 갑시다. 다시 갑시다. 표준모드로요. 자 새로운 날! 와! 기대돼! 처음 보는 장면이야!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와 처음 봐. 당시에 선택... 아 영양을! 영양을 주게 된대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 영양을 주게 된대요. 영양을 준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영양 준대요. 자 형... 워킹데드... 어우 강렬한 이미지... 아이고 있어가지고... 에피소드 새로운 날! 와 새로워요! 처음 보는 느낌이죠 여러분! 다 처음 보죠 여러분! 다 처음 보는 거예요! 방송 방금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샤우팅 안 남는 날 거야. 으아아아아아악!! 나왔죠? 흐흐흐흫 자 어, 여기서 많이 뵌 분인데? 자, 일단 수갑이 채워져 있구요 에잉, 이 젊은 놈이 말이야! 으흥 쯧쯧쯧쯧쯧쯧쯧쯧 으흥 요즘 젊은 놈들이 그냥 으흥 으흥 자네가 한 짓이 아닌가 보구만 그게 뭔 상관이요?! 아니, 그다지는 다 아닐게요. 다 이금차에 지쳐가지고요 보통은 내가 안그랬어요 그런 말이 나온대요 으으 난 안그레요! 흐흐흐흐흐흫 어, 위치가 있는 사람인가봐요? 자, 한번 둘러볼까요? 둘러보라네요? 룸미러로 대상을 둘러보세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평범한 메이커 사람이던가 메이커는 이제 그거 이름입니다 야, 여러분! 그거 하지마요! 그거 하지마요, 수포하지마! 아,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포하지마요, 여러분! 아, 방금 지나갔죠? 그니까, 수포를 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한거에요 제가 아, 살짝 방금 지나간 것까지 봤을냐, 여러분이 흐흐흐흫 그 뭐지? 여러분이 읽으세요, 알아서. 제가 안읽어드릴거에요, 힘들까요? 뭔가 일이 자꾸 터졌어 지금 일이 터졌어 막! 뭔가 막 터졌어 지금 일이 우리 조카가 조지아 대학에 되셨는데 어 조지아 대학 교수 이런건가봐요 아마 메이비 지무룩 별로요 두다지요 그저 묵비권은 자유에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지켜줘야죠 아니 내가 내가 내 여자랑 결혼했다던데 잘못됐다 맞다 존까 이 새끼야 내가 내 여자랑 결혼했다던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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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오 할아버지 오 미동도 없어 눈가에 미동도 없어 무슨긴 낯선 지금 헬기도 떴어요 지금 헬기도 떴어어 와아 헬기 뭔일 터졌어 지금 그 큰일 났어 스포 하지마 이 새끼들아 스포 하지마 스포한 놈 새끼야 새기 스포 존댓말도 안해줄거야 이 집단에 완전 취약이었어 그는 법수의 양경을 끼고 그 전에 어떤 법률자가 똑같이 저렇게 내 자리에서 울고불고 지랄 난리를 쳤대요 스포 존댓맥 2 1 2 3 3 5 ек 이노슨을 맞았다고? 그 들을 뽀렀언마 하다 세계대에 적을 깔고 내 갓으로 갚은 죄악을 누나 그분이 해버리는 obrig 앙! 앙! 김띠! 앙! 김호... 김원띠... 김원띠 지른 Здоров니 어쩌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후! 호오오오오오오오 박사합니다! 얘가 또ć 이건 약간 더 우울하고 죽어보자! 김오띠! 앙! 김오띠! 김오띠! 김오띠지로 나머님 어차피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날냠하고 왼래 ..... 아이 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есь 어, 여기가 어디지? 여긴 어디야? 어, 나 피 흐려 어, 나 피 흐려 아, 누구나 피 흐려 아, 누구나 피 흐려 아, 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으아 으응, 으응 좋았어 치, 치키쇼 헤헤헤헤 이분 다녀왔어요 최근에 으아 으아 어머, 다리 다쳤어 어떡해 어어? 자, 주위를 둘러보고 요, 요거 있죠? 샷건, 샷건 있군요 이 사람이 샷건들고 있었나봐요 헤이! 아, 경관님이에요 경관님 할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말만나 할아버지 오지압 내봐 할아버지 어, 나갔어 스프링처럼 이래서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야됩니다 여러분 안전벨트가 정말 중요해요 자, 마우스 이용해 주위를 둘러보는뒤 차에서 빠져나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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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우리 차에서 빠져나가야되요 이, 드러운 차에서 일단, 여기서 오케이! 창문! 그렇지! 바로 찹시다! 에, 샷! 한번더! 잇! 한번더! 아잇! 가와요리야! 으앗!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뿐 남았다! 그렇지! 스포머 여러분, 스포머 뱀 먹여요! 스포, 스포노노, 스포노노 음... 나갑시다 어머, 이끌어 나가야만해! 가자! 아, 더블류로 전진!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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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떡해 문을 열어보세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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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오케 좋았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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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사면서 버리지도 잊지 으악! 으악! 자, 정진! 차를 짚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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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경고원님! 괜찮아요, 경고원님! 제 말만 나, 할아버지! 으악! 으악! 어휴, 빚이 왜이렇게 무서워 경고원님! 할아버지! 젠장할... 경고원님! 똑같아 왜이렇게 아네, 이씨 어디로 가야돼 어휴, 끌려가! 어휴, 씨발 아니오라 어, 열쇠, 열쇠, 열쇠 열쇠 개또! 어어, 어켓! 오케이 난 자유다! 오케이! 프리덤! 어허헣! 좋았어, 어? 다시 왜왜, 소리왜래, 소리왜래 헉! 오케이, 오케이! 다시 츄콩, 츄콩 여러분, 스포, 스포 책임 맥이에요 스포 책임 맥이에요, 이제 스포 이제, 경고 없이 책임 맥입니다 스포 경고 없이 책임이에요 여러분 확인 으아아아야 앰! 와, 와hale이씨kov 어하, 고 된지와 와하, 다 개봉님, 왜 왜왜왜왜 아외, ㅊ sanitizer 이러지마! 이러지마 закры라 전zas rid schizophrenia 괜찮냐? 오, 오. 오, 아까 샷건, 아까 샷건, 샷건, 아까 샷건 있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 새끼야! 더블 배런이다, 내가 배틀그라운드를 몇시간에 했는데. 이 새끼가 아! 쏴, 쏴. 빵글에 무슨일이야? 저기 할아버지? 샷건을 어떻게 쏘죠? 샷건을? 샷건을 어떻게 쏘죠? 샷건을 어떻게 쏘죠? 샷건을 어떻게 쏘죠? 샷건을 으악 잠깐만! 오지마! 샷건! 샷건! 샷건 제발! 제발 샷건 나가! 으악! 자 잠깐만! 으악! 에잇! 아 총알 자 총알 응 오케이 어? 손이 움직였어 손이 움직였어 으아악! 어이구! 어머노 올래라! 어머노 어머노 올래라! 어머노 어머노 올래라! 어머노 어머노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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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나 어 경관이 꺼져요! 어 총알 여깄구나 총알 여깄구나 오케이 총알 먼저 줍고! 그렇지! 그렇지 이 새끼가 내가 배틀그라운드를 몇시간에 했는데 자 다시 잡고 여기서 죽는 스트리밍 처음봐요 와아 그럴 수 있지 자 총알 총알 다시 총알 다시! 총알 다시! 아 개늘이잖아! 총알 장전하고! 야압! 잠깐만! 샷샷! 잘못썼어! 으아악! 시발! 잠깐만! 어 왜 나가냐? 으아악! 아 저리 꺼져! 아아이 잘못썼어! 또! 아 아 에임의 상태가 아 24 doin' 아if 어af 어af 으아악! 이게 깜짝아! 이 매рат sten 다 Snow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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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 왜암 나도 모르겠음 총알 죽고 총알 죽고 장전하고 총알 한번 떨어뜨릴거같은 기분이에요 떨어뜨렸네요 다시 죽을까요 그러면은 아직 느려요 느려요 총알 죽고 다시 장전하고 이래야 죽는 기분이죠 장전하고 천천히 천천히 도전 그렇지 새끼야 머리 한망 해주셔 빵상 프라이팬님은 잡았다 그래요 아 세상에 형, 형관님 이 녀석이 다 죽고 냄새가 엿같아 이게 뭐야 죽은건가? 죽었지 니가 쐈는데 이 병신아 이대로 움직이면 진짜 호러 안 움직이네요 도와주세요 뭐야 사람이야? 도와줘 총기사건 있어요 제가 쐈어요 와 한번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성공했어요 노래 왜이래 존나 무섭네 이거 진짜 뭔소리야 뭔소리야 아 아 씨발 뭔소리야 야 이러지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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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명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도망가 도망가 저 새끼들 느려 느려 느림보 새끼들 어 존나 많네 근데 이러지마요 이러지마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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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뒤지는거 아니야 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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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준매 아 개누리네 오우 와 소리 봐봐 와 씨 ㅅㅂ 소리 올라가! 됐다 여러분 볼륨 괜찮아요? 오 씨 오 안녕하세요 여기 오 저리 꺼져 에잉 밥 줘 배고파 닝겐 나와라 닝겐 소리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오 총소리 총소리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 어그로 끌어졌어 누가 이래서 총소리 조심해서 내야 돼요 이래서 소음기가 좋은겁니다 배틀그라운드 소음기가 좋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어디지? 헬로 여기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나? 아까 그 애 있지 않았나? 여기 볼까요? 누가 집에 있을거 같애 집에 한번 가보자 아이씨 다리가 말을 안 듣는구만 으잇 엉 집에 들어갑시다 으흐 이건 뭐야 이거 자 움직여 움직여 이래 저기 뒷 유리물로 들어가서 어, 유리물로 들어가서 살핍시다 오케이 저기 뒷 유리문이 어디야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뒷 유리문이면은 어디 얘기하는 거야? 아, 여기서도 길치전을 굽나? 잠깐만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이리로 나갔으니까 여기 돌아나지 말란 얘기죠 이리로, 이리로 가지 말란 얘기잖아 지금 그지? 이리로 가지 말란 얘기죠? 아, 이속 개 느리네 진짜 아이씨 아, 다리 진짜 짜 아, 이거 현질하면 다리 낫게 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막, 넥슨게임처럼 막, 넥슨게임처럼 막, 만원 지르면은 막, 다리 회복팩 막 이런 거 없나?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 이잇 이잇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 이소야 그, 그 문 열으라고 으흑 아아아아 어디가 네, 혜람님 안녕하세요 아이 길이, 나 길, 길이 너무 어려워 문에 클릭하는 거 있는데 궁금하다고만 해 호기심, 호기심꾸러기가 궁금하다고만 하고 오, 들어갈 생각을 안 해 들어가 구운 일을 안 해 아, 대문, 대문에 있다고요? 구급상자? 아이씨, 어떡해! 아, 절룩거리기만 하고 움직여봅시다 어, 이거 뭐야 아이씨, 개선이 말고 아이씨, 개선이 말고 뭐가 있는 거 같아요 이 새끼는 이 상황에 위스키 생각이 나냐? 아유 답답한 새끼 아유 쭉 돌아다녀 봅시다 구급상자가 있다고요? 맞아요, 구해주러 오라고요! 뒷마당에 사람 있다고요! 여기로는 못 가네요 길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아유, 개 답답해 진짜 화면 전환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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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검은 대문 맞아요? 아, 오케이, 알았어 검은 대문으로 갈게 검은 대문으로 갑시다 갑시다 검은 대문으로 아, 구독자 감사합니다 재윤님 아니잖아, 검은 대문 요건가? 아, 지금 빨리 훈수도 봐요 훈수 여러분! 빨리 훈수도 봐! 지금 플레이오션 좀비 아니에요 내가 좀비같이 플레이하는 거지 아, 여러분 훈수도 봐 빨리 훈수 여러분의 훈수가 필요합니다 나 진짜 어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아무도 없어? 일로 못 가! 옆집 가라고요? 옆집으로 못 가는데? 가까이 가서 눌러보라고? 알았어, 오케이 앗 앗 앗 앗 앗 다섯 잡담회 죽겠어 으이 에이씨 가까이서 눌렀대 안 되기만 해봐 방송 종료할 거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방, 방종은 한 번만 참을게요 한 번만 참는다 방종은 앗 앗 잠깐만 쒜 개잡담회 지금 나 미치겠어 아, 열명이나 어, 열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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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유리문 유리문 가까이 가서 해봤어요 이거 엔딩은 오늘 못 봐요 근데 이거 좀, 이거 장기 컨텐츠에요 윤희님 안녕하세요 유리문 가까이 가서 눌러보라고 가까이 가서 눌러봤어 아까 봐봐 봐봐 아, 씨 울타리 못 넘어가 아, 길치의 서러움 여기서 몇 분을 헤매는 건가 과연 시청자 40대는 언제 무너질 것인가 흫 흫 흫 눈감 모양 말고 손 모양을 손 모양을 누르라고? 손 모양을? 손 모양을 어떻게 누르는데? 손 모양을 어떻게 눌러요? 눈감을 내가 누르는 게 아니야 손 모양을 어떻게 눌러? 손을 어떻게 눌러? 손을 어떻게 누르냐고! MUSIC 자, 눈 모양 말고 손, 손명이를 누르고 싶거든요? 나는? 나는 정말 누르고 싶거든요? 오른쪽 키? 아니고 Q 2, W 1. 2 어, 2율. OK kaphe 햏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어, 문 열수 있어 아, 이게 1, 2, 3으로 할 수 있어 1, 2, 3으로 1, 2, 3으로 OK 아, 드디어 드디어 1, 2, 3이었어 들어갑니다! 쏘지 마세요! 알았죠? 살살 쏘세요! 쏘더라도 정도 살살 맞으면 안 아파요 오케이, 아 들어갔다 드디어 아우! 직쇼! 진입자가 아니에요! 좀비도 아니고요! 아우씨, 힘들었다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욱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색칠 공부! 좋아요! 좀비가 나타났는데 색칠 공부가 제격이죠 색칠합시다 아이씨 옥타네 어우 고여있는 피 아, 이런 고인물 이것도 고인물 게임이군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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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랩이었어 물 한 컵 마십시다 아우, 시원하군 뭔 소리야 어디서 하는 거야 어디서 하는 거야, 이 소리 좀 다 뒤져봐, 다 뒤져봐 쓰레기 뒤져봐 뭐야, 여기 무전기 있는데? 어, 무전기 갯! 무전기 갯! 하, 지주머니 입는 거봅, 이 새끼 이거 으흐흐흐 일단 뭐 전화받으러 갑시다 자꾸 전화가 울리니까 여러분 전화기 찾으러 갑시다 자 조심 여기 피 있으니까 조심하고 피 있으니까 조심 안받게 그렇지 좋아 여기 여기 있군요? 뭔가 있을지도 몰라 받아 아니 받으라고 되게 받으라고 그렇지 3개의 음성 메세지 첫번째 5 5시 43분 에이 샌드라 다이애나 우리는 사베아나에서 에드가 호텔에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사고를 났다 며칠도 머무를 생각이네요 클레멘타잉이 아까 그 꼬마의 이름이예요 아까 얘 보고 도망 온 꼬마 이름이거든요 두번째 메세지 연락이 끝났다 못 가게 막고 있고 여기에 대해 전혀 얘기해 주잖아 클레멘타인을 데리고 돌아가 도망가 안전해지면 연락을 주렴 주도원님 안녕하세요 클레멘타인 아가야 니가 이걸 듣는다면 경찰에 전화하려 번호는 951이야 우린 널 사랑한단다 하지만 듣고있는거 아저씨죠? 듣고있는거 이름으로 아저씨입니다 뭐야 씨발 스스로맨 그쵸? 클레멘타인을 찾아야겠군 아버님? 아버님? 네? 안녕? 너는 조용히 있어야지 저의 이기 탁시래요 그래 너 일단 좀 자상한 남자 아닙시다 너 괜찮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부모님은 이때까지 숨어있을 거야. 고민을 잠깐 하네요. 부모님 안부를 부릅시다. 우리 롤 오버워치 하면서 많이 들었던 거죠. 부모님 계시니? 그쵸. 아까 그 메시지 내용 그대로. 지구지나요? 저는 나무책에 있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저기가 들어 안되지 말지. 참 쉽다. 봐도 돼? 여러분의 도청을 run through them. 캬!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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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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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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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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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그렇지 야 병실아 아까 피 있는거 아 어지러워 뭐야 어떻게 어떻게 뭐 이러고 으아 씨발 그렇지 으아 내다리 으아 꺼져 꺼져 클레벨타인 도와줘 클레벨타인 도와줘 으아 내다리 클레벨타인 도와줘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그렇지 그렇지 으아악 빨리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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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망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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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달라고 그렇지 야잇 야 후두부 후두부 한번더 확인사살 어잇잇잇 어? 어이 Р whereas uppe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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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 ou or ou ou 감사합니다.